목구멍으로 팔팔팔 맛도 넣어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 막걸리 오랜 역사를 지린 우리나라 전통주이자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국민술인데요 약 500년 동안 전통방식을 거집하며 만들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 얼음동안 누룩꽃을 피운 후 거슬거슬한 고두밥으로 구수한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금정마을 사람들 대한민국 1% 금정산성마을의 전통막거리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해발 800m인 부산 금정산 중톡에 있는 작은 산불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막걸리 분야 최초의 식품명인 유청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금정산성마을은 해발고도가 약 450m 정도 돼요 막걸리하고 누룩 빚기가 아주 적합한 그런 지형이에요 예전에는 이 마을 전체가 누룩도 빚고 막걸리도 빚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금정산의 고지대에 위치해 동사부단 누룩을 만들기에 최애적이었던 마을인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누룩으로 막걸리를 만들며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물이 어디예요? 예 여기가 사육실이에요 사육실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여기 술이 익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막걸리 우리 술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500년의 역사를 지켜온 누룩이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리를 한번 가보시죠 금정산성마을 막걸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술을 만들 때 쓰는 전통 발효제인데요 그런데 모두 한 방향으로 돌고 돌고 왜 자꾸 행그대고 돌아요 어디서 보겠어요? 기계 올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몇십 년을 해놔니 어지럽지는 않아요 엄청 어지러운데요 다른 게 어지럽습니까? 와, 진짜 어지러운데요? 누룩을 빚는 곳입니다 쪽타식이라고 그러죠 발로 이렇게 두드린다는 뜻인데 기계로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눌러 찍어버리잖아요 발로 하게 되면 여러 수백 번을 발로 밟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기포도 무시해주면서 전분질이 더 많이 녹이게 만들어가지고 술을 담았을 때 향이라든지 이런 게 강하게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네요 금정산성 누룩은 톱미를 굵게 갈아 틀에 넣지 않고 배포자기에 싸서 동그랗고 납작하게 발로 밟아주는데요 일명 쪽타식이라 불리는 전통 방식이죠 전통 쪽타식 누룩과 일반 누룩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테두리가 두껍고 그리고 중간이 굉장히 약해요 테두리가 두껍다는 것은 습기를 오래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습기를 곰팡이 균이 굉장히 좋아해요 중간까지 곰팡이를 골고루 피게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있는 곳이 이기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족타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곰팡이가 누룩에 골고루 생겨야 균일한 술맛을 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동그란 빗자 모양처럼 만들어진 누룩은 먼저 일주일간 숙성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발효를 시켜야만 이 안에 누룩균들이 이렇게 흡착이 돼서 붓죠 여기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온도가 사람 체온 정도 될 거예요 저희들은 연탄으로 하고 있어요 연탄으로 하고 있는데 습도가 좀 없다 했을 때는 이렇게 습도가 좀 많다 저희는 이렇게 습도 조절도 하고 온도 조절도 하게 됩니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긍정산성밖걸리의 1등 공신인 누룩균 그러니까 여기 발회도 뭔가 있어요 곰팡이 균이에요 또 이런 균들이 흡착이 돼서 다 하는 거예요 저걸 닦아내면 큰일 나겠네 오래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진짜 500년 된 그게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된 누룩방에서 일주일 동안 숙성을 거치면 꽃이 핀 누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누룩의 개수는 약 250개 정도 누룩 한 장으로는요 약 18리터의 막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랗고 하얗고 자세히 보면 까맣고 이런 균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누룩꽃이라는 거예요 누룩꽃? 네, 황국, 백국, 흑국 그러니까 이거 총망나고 있는 게 저희 누룩이에요 오랜 전통을 이어온 만큼 전통 누룩을 지키는 데에는 인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때 유일한 생계수단인 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어요 지금은 공예상청에 사람이 많이 들어와 이렇게 살면 옛날에는 몇 집 안 됐거든 그래서 이 그릇 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집집마저는 다 했어 옛날에 살이 귀했잖아 그러니까 세무소 있지? 세무소에서 추라서 누룩은 막걸리 못 알았고 아, 막걸리 못하겠었어요? 못 알았고 그리고 이거 다 된 게 뭐 벌금 내고 이래 1960년 주식이던 쌀 부족으로 술 제조가 금지됐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양조장은 문을 닫았지만 누룩빛길을 그만둘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 결국 몰래 만드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한 누룩은 다시 햇볕에 3일 정도 건조를 시켜줍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힘들게 만든 누룩을 망치로 깨버리는 장인 호두밥을 하고 섞어서 술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깨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누룩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막걸리 제조 작업에 돌입합니다 누룩균이 쌀에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호두밥은 꼭 풀린 쌀로 만듭니다 그래 장인의 분수가 쉬릴 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아들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술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아버지 일 따라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발효 전공을 해왔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실하고 좀 괴리가 있거든요 실습 겸이 배를 이어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장인에 이어 아들 역시 자연스레 가업을 잇는 중이죠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어... 잘만 합니다 하하하하 금정산성 맛걸리의 유래는 정확치 않지만 조선시대 금정산성을 개축하면서 동원된 인부들이 새참으로 마셨던 술인데요 남다른 풍미 때문에 입소문을 타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답니다 고두밥을 쳐가지고 이걸 약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식혀야 돼요 막걸리 주 재료인 누룩과 고두밥 전통 양조 방식은 고두밥을 쪄서 누룩과 버무린 후 그걸 고기에 넣어서 물과 함께 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누룩, 고두밥 물의 적정 비율을 유로코름 3박자를 이루게 해줘야 깊은 맛의 막걸리가 완성되죠 네, 누룩 속에 있는 곰팡균하고 이런 것들, 살 속에 있는 전분 이런 게 잘 어우러져가지고 당화작용을 이렇게 가지고 알코올이 되는 거죠 여기 하루가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누룩균이 하얗게 지금 붙었어요 고두밥이 수분을 머금으면 누룩균은 막을 형성합니다 여기에 소나기 내리듯이 푹푹푹 치죠 속성 3일 차인 발효가 시작되면서 포글보글 끓기 시작하는데요 한 4일, 5일쯤 되면 여기가 통을 만져보면 따뜻해요 그만큼 발효가 확 편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오우, 보글보글 보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풍미를 낼 준비를 하는 속성 과자 이제 한 5, 6일 되면 이렇게 다시 식어요 이 거품 자체도 딱 깔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누룩에서 시작해 발효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전통 누룩으로 만들면 벌초 가면서도 부드럽고 향긋한 과일 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는 술이 나오고 여기는 술찌개미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술찌개미가 나와요 누룩찌개미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술찌개미를 잘했고요 이걸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는 사카린이나 신화당을 타서 실제로 사람이 먹기도 했어요 애들까지 먹이고 이래서 애들이 술을 취하고 이런 경우도 옛날에 먹었어요 강아지도 먹었어요? 이게 나와야 전통적인 방식으로 담는 거예요 발효된 술을 맑게 정개 후 남겨진 찌꺼기인 지게미까지 걸러지면 드디어 막걸리 완성! 맑고 영롱한 빛깔을 자랑하며 우수한 맛을 내는 우리의 전통 후유 준비용 곱다고 해야 할까요? 예뻐요 막걸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짝이죠 야, 치맥! 사전이 익는 소리가 막걸리 익어가는 소리에 비타네요 막걸리와 사전 찰떡궁합이지? 찰떡궁합이지? 치맥 말고 환상의 음식궁합 자랑하는 막걸리와 과자 진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반도 100원 마덜리 1,8회 올림픽전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 Hell 전통적 막걸리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구수한 막걸리가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